우리나라의 가구당 부채가 여전히 소득보다 빠르게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가구당 평균 빚이 9천만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세중 기자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가구당 평균 자산은 5억여 원입니다. 이 중 부채가 8,800여만 원으로 1년 전보다 6.6% 늘었습니다. 반면 소득은 6,100여만 원으로 3.4%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 대표적인 게 당선되면 성인 1인당 1억 원씩 지급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 있죠. 진짜로 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고백할 게 있는데요. 저도 이 정책을 이해하는데요. 꽤 오랜 시간이 걸렸음을 고백합니다. 허경영의 3.3 정책을 보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여드리는 게 허경영 후보의 3.3 정책인데요. 그 중에서 오늘 다룰 것은 두 번째 공약이 되겠습니다. 허경영 3.3 정책의 두 번째 공약입니다. 부채 혁명이고요. 코로나 긴급 생계 지원금 1억 원 이런 내용입니다. 상세 내용을 보시면 18세 이상 성인 국민에게 코로나 긴급 지원금 1인당 1억 원씩 지급한다고 합니다. 자 그 목적은요. 현재 전 국민의 대부분의 대출을 안고 있기 때문에 부채 상환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고 합니다. 자 이거 얼핏 들으면 허황된 표파리용 공약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하나요? 뭐 이런 질문 하실 수 있어요. 자 우리나라 성인 인구수가 약 4,200만 명입니다. 그래서 1인당 1억 원씩 주게 되면요. 총 금액은 4,200조가 나옵니다. 자 4,200조 뭐 모시할 만한 금액은 아니죠. 자 참고로 우리나라 1년 국가 예산이요. 현재 한 600조 정도 됩니다. 그리고 국가 부채가 한 2,000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4,200조라는 금액 뭐 작은 금액 아닙니다. 자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하나요? 자 이런 질문 하실 수 있습니다. 에이 알면서 돈이야 뭐 찍어내면 되죠. 자 이거 뭐 주식하시는 분들은 다들 아실 텐데요. 돈이라는 거요. 그냥 찍어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원 마련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자 그럼 4,200조에 해당하는 돈을 찍어내면 부작용은 없나?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없던 돈 4,200조 찍어내면 부작용은 없나? 뭐 부작용 당연히 있긴 있죠. 돈 가치가 하락하고요. 물가가 상승하고요. 거기에 따라 자산 가격이 상승할 겁니다. 특히 뭐 주식이나 부동산의 가격이 상승하겠죠?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짜로 1억씩 주면 어떻게 되는지 상세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요. 부자와 보통 사람과 빈곤층에 대해서 재산 및 부채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자 우리나라 통계에 따르면요. 보통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한 3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요. 부채는 한 3억 가지고 있어요. 결혼하면 3억 지면 괜찮죠? 굉장히 중요한 거야.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억으로 표현하면 0.5억 정도가 되겠죠. 이게 우리나라 대충 평균치입니다. 그리고요. 빈곤층은 재산이 뭐 한 2천만 원만 있는 걸로 가정했습니다. 그리고 부채는 한 1억 정도 있는 걸로 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자는요. 그냥 뭐 20억을 갖고 있다고 우선 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채는 2억 정도를 가지고 있는 걸로 가정을 했습니다. 자 이게 현재 상황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각각에게 1억씩 줬다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억씩 주면은 이 사람들이 어디에 쓸까요? 자 현재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요. 현재 금리가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대출이 많은 사람이나 빈곤층의 경우에 현재 이자 비용에 시달기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실 뭐 요즘 대출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요. 현 상황에서 1억 원씩을 지급하면은 주로 빚을 갚는 데 쓸 확률이 높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1억 지급 후 주로 빚을 갚는 데 사용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빈곤층 빚 다 없앴고요. 보통 사람의 경우는요. 빚을 갚고 돈이 약간 남아서 재산이 약간 늘었습니다. 부자 같은 경우는 부채가 조금 많았기 때문에 부채가 조금 줄어든 것에서 끝이 났습니다. 자 1억 원씩 주면은 이렇게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요. 전 국민에게 1억 원씩 주면은 그 돈가치가 하락이 되겠죠? 자 돈가치가 얼마나 하락할지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힘든데요. 한 20% 정도 하락한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래 갖고 있는 재산 중에서요. 돈가치 하락으로 인해서 20%씩 줄어드는 걸 가정을 했습니다. 그럼 재산이 실질적으로는 아까 20억 있던 게 한 16억 정도의 가치가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보통 사람도 좀 줄어들고요. 빈곤층도 재산 있게 줄어들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그 돈이 많이 풀리니까 자산가치가 상승하겠죠? 주식이나 부동산의 가격이 올라갈 겁니다. 자 이 자산가치가 얼마나 상승할지도 사실 예측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데요. 현재 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산가치가 한 10% 정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한 10% 정도 상승한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돈가치 하락으로 인해서 이렇게 줄어들었던 재산이요. 다시 자산가치 상승으로 인해서 한 10%씩 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10%씩 는 금액을 다시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물가가 좀 올라가겠죠? 그 자산가치뿐만 아니라 다른 물가들도 조금씩은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약간의 물가 인상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 물가 인상은 이 표에는 나타낼 수가 없죠? 그래서 별도로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자 그래서요. 결국 어떻게 되느냐? 현재는 아까 제가 이렇게 가정을 했었죠? 그게 1억씩 주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이렇게 됩니다. 자 어떤 차이가 있나요? 부자는 큰 변화 없죠? 재산이 조금 변했고 부채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만 사실 큰 변화는 없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보통 사람과 빈곤층을 보면요. 재산은 거의 그대로인데요. 부채가 없어졌죠? 자 그래서요. 1인당 1억원씩 지급하면 어떤 효과가 나느냐? 중산층과 빈곤층의 빚을 탕감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다가 약간의 물가 인상은 이루어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의 결론입니다. 성인 1인당 1억원씩 지급. 이게 실제로 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중산층 이하의 서민들의 빚을 탕감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약간의 물가는 인상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이분이 카이스트 박사가 분석한 거죠? 내공약 33가지를 이렇게 하나하나 분석을 한대요. 분석을 해서 발표를 한대요. 이게 유튜브에 나와요. 그래서 우리도 본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주 그냥 냉정하게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이 사람이 오래 걸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런 계산이 30년 전에 한 거예요. 옛날에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해보니까 일리가 있죠. 중산층 서민 빚이 싹 없어져요. 4천조. 그중에서 상류층은 안 주니까 3천조만 덮어 써요. 덮어 써는데 1차 2천조 양적 완화해서 중산층까지 줍니다. 그 다음에 모자란 부분은 또다시 2천조를 양적 완화하니까 4천조 양적 완화하죠. 그거만 해도 웬만한 건 다정리예요. 알겠죠? 그러면 우리나라의 국가 부채 비율이 일본이 265%고 우리가 45%거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냐 245%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일본보다 좀 낮죠. 그래도 그러니까 OECD 평균이 한 170% 이렇게 되니까 많은 부채가 아닙니다. 그 대신에 우리 국민들은 이제 빚에서 벗어난 거야. 그 다음에 4천조라는 돈이 풀렸기 때문에 경제가 활성화되버립니다. 저 사람은 부채만 내려갔다고 그러죠. 부채만 내려간 게 아니라 저 돈이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경제가 활성화돼요. 세수가 늘어나는 걸 계산하는 거야. 세금 수입이 늘어나요. 국민들이 4천조라는 돈이 없다가 생겼잖아요. 그럼 이게 도는 거야. 돈이 돌아요. 지금은 돈이 어디로 다 숨어버렸어. 그런데 돈이 도니까 우리 가게 하나 내겠다 하면 돈들이 막 모여. 알겠죠? 그 다음에 또 이 사람이 빚을 먹은 건 서민들의 신용이 올라갑니다. 국민들의 신용이 올라가요. 그러면서 직장이 늘어납니다. 왜? 4천조가 기업들한테 들어가거든. 막 돈이 흐르잖아. 그러니까 기업들이 장사가 달리니까 지원을 늘려. 그럼 막 늘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고용이 늘어나죠. 이래서 직장이 또 늘어나요. 이런 것까지 카이스트라서 그렇지. 하버드 같으면 좀 더 자세히 나올 텐데. 카이스트는 한계가 있죠. 신인을 따라올 수가 없지. 알겠죠? 그러니까 고용이 늘어나면서 경기가 활성화돼요. 맞아 맞아. 그리고 국민들이 저 1억씩을 받은 이후에는 애국심이 좀 생겨요. 나라에 대해서. 그래서 부부싸움이 피 때문에 많이 생기는데 싹 줄어들어요. 이혼율이 줄어들으면서 출산이 증가해 버려요.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익을 보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기는 이제 그렇게만 했는데 실제는 출산 정책에도 효과를 줘버려요. 4천조가 풀리니까. 그래야 그래요. 국간에서 인심 난다고. 그냥 남자가 돈 걱정 서로 안 하고 살만하니까 앤 하나 더 낳자. 뭐 이렇게 되는 거야. 맞아 맞아요. 이렇게 되면 인구도 늘어나는 효과가 나오는 거야. 45조씩 연간 쓸 필요가 있나? 그거 안 써도 인구가 늘어나. 그러니까 이력 주는 효과가 어마어마하고 또 거기다 매월 150만 나오니까 싸울 일도 안 싸워 부부지간에. 뭐 생활비 나오는데 뭐하러 싸워. 그래 안 그래요. 그 마누라 눈치를 안 주는 거야 그냥. 돈 벌어오면 벌어오면 안 벌어오면 안 벌어오면 그냥. 좋게 넘어가다 보니까 인구도 늘어나고 사람들도 여유가 생겨. 그리고 국민들끼리 싸우진 않아. 저 사람이 돌아다니는 건 배당금 만들어 주려고 돌아다니는 거 아니야. 남의 바쁘게 뛰어가는 사람 보면 어머 저 사람은 우리 배당금 만들어 주려고 매출 올리려고 뛰어다니는 거구나. 맞아 맞아요. 그러면 내가 차를 좀 양보해 주지. 그래 안 그래. 그런데 지금은 배당금 안 주니까 저 자식 뭐하러 저렇게 바쁘게 뛰어다녀. 이렇게 차를 막아버려. 나중에 안 그래요. 그냥 빨간 남바 단차가 오면 아이고 저거는 세금 많이 낸 사람이구나. 우리 배당금 만들어 주는 사람이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국민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화합이 되는 거예요. 엄청 효과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뒤집는 것도 매력이 있잖아. 그죠? 우리의 젊은이들이 한번 혁명을 일으켜볼 필요가 있잖아. 우리의 20대들이, 30대들이 저력을 한번 발휘해 볼 필요가 있잖아. 우리의 20대가 좀 더 주지를 못해 볼까. 우리의 20대가 좀 더 주지 않을까. 감사합니다.